얼마인가요? 이 시간에는 수박밖에 안 돼요. 5만 원이요. 저기 혹시 계좌이체도 될까요? 카드보다 낫죠. 혼자 쓸 건가요? 네. 어떻게. 친구 집에 방이 많네요.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이런 데 오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좀 냅둬 주세요. 별꼬를 다 보였어도 그래도 저 되게 쪽팔리고 부끄럽고 창피해요. 아픈 사람한테 약하시고 위험한 사람한테 더 약하신 거 저 이제 충분히 알아요. 보기보다 순하고 착하신 것도 알고요. 길바닥에 이런 여자 놔두고 잠 안 오시는 것도 아는데. 아는데. 나 집에 가기 싫어요. 무서워요. 갈 데도 없어요. 나라고 뭐 모텔에 좋아서 왔겠어요? 그럼 갑시다. 가자고. 당신의 지구 밖으로. 스위트룸 내가 데려다 달라면서요. 지구 밖으로. 분명 내일이면 후회하겠지만. 분명 내일이면 후회하겠지만. 아 저기 그러니까 저랑. 저랑. 호텔 스위트 룸에요? 스위트 룸에 재워줘요? 원하면 그렇게 하고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 그럼. 제 지구 밖에 어딘데요? 나 같은 남자랑 같은 지붕 아래서. 자는 거. 헉. 에? 에로틱한 것보다 안전한 게 날 것 같은데. 오늘 밤에. 에잉? 에로틱. 하여튼 고마워할 틈을 안 주네.